오늘 오던 9시 40분쯤 당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지인인 40대 여성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가슴과 목 등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으며 현장에서 남성이 갖고 있던 흉기와 휘발유통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.